How are you? 자!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홀스트룸프 도주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은 푸나펑 만화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뭐 출발해봅시다 뽀뽀 어? 시작부터 위티가? 지난번 캐롤이라는 여자친구가 생긴 위티인데 This is focused 어? 이거 방금 찢은 거? 장인어른 아니에요? 위티다!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건들지 마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라고! 니 사정은 상관없고 랩 배틀이나 하자 랩 배틀? 쫄? 쫄았음요? 안 쫄았으면 랩 배틀 고고? 너는 그 아빠의 딸이구먼 자 그러면은 랩 배틀 한 번 해줄테니까 그 다음부터 나 건들지 말았냐? 니 소원대로 해주지 렛츠 고! 원랩 배틀 인기 이 노래는? 이 노래는? 미니 그 전에 장인어른과 함께 랩 배틀 듀오로 많이 즐겼었던 기억이 있나보네요 한때 잘나갔던 위티인데 저..저..저 자식? 그..촐상맞아 근데.. 장인어른의 견제가 들어왔습니다 너.. 나랑 붙자 원래는 팀이었다가 어어어어.. 니 실력완전 구려. 똥이야 헤헤헤 어..상처 받았어 우위히 딴딴딴 디스랩 당하고 전이상실해버린 위티였거든요 어어..잠깐만 위티야. 너 왜그래? 아..괜찮니? 건들지마라 점점 화가 나온다 따따따라 따따따따 아르바이트 장이들은 당관들이 개인적인 성장 위티가 막을수 넓은 질ул 난 모든 걸 잃었다 폭탄 대가리 오 그때 탱크맨까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흙막엔 구름처럼 생겼네 얘는 일처리 나쁘지 않았어 장인어른이 의뢰로 받고 왔었네요 아 못 참아 발리스틱 가지 뭐야 이건 더이상 내 배터리 아니야 우리 남친 그만 괴롭혀야 아아 그러면 피의 복수의 시간이다 너라도 없애주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라 폭탄 터져요 안돼 여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그때 긴장한 캐롤이다 아이 위티야 괜찮아 릴렉스해 진정해 괜찮아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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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롤이 딱 와줘가지고 진정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하하하하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흥분해버렸어 흥간적으로 이성이 잃고 말았어 아 뭐 이 자식들 봐라 하하하하 그때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던 장인어른 아 구름대가리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아 구름대가리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어 유지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탱크맨 응 한번 박살냈었고 아 아 별로 끝인줄 알았나 어림도 없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흐흐흐흐흐흐 장군 출격하라라 차라라 총 발사 뿡뿡뿡뿡 뿡 뿡 아이야 자 대포발사 뿡 이건 피하기 좀 힘들텐데 아우 어 어 안돼 피코야 괜찮아 자 본격적인 배틀 들어가는 탱크맨의 노래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호호호 자 이제 여친도 전쟁에 참여할 것 같거든요 출단 투척 오오 뻥 노오 노오 오호 호호호호 아주 약간 이건 좀 빡셈것 같은데 대포 연발 발사 헉 여놈아 헐크맨 등장 흥 흥흥흥 도망치자 일단 여친나 호호 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때 정신차린 피코 오 절체절명의 위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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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악마변신 여친 오우 나 어 제대로 악마로 변한 여친은 처음보는 같은데요 어어? 야 이건 아니지 흫히히히히히 피코까지 다시 전투에 참여합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여친의 능력 한 번 보도록 하죠 날아올라서 이 자식부터 없애 위험하다 싸커킥 어퍼컷 택토파스카 킥 오 완벽하십니다 자 다음은 스카이 마너거든요 이게 아마 두 번째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남친이 너무 단호하게 스카이를 쳐내가지고 당황했어요 지금 스카이 나한텐 우리 여친뿐이야 스카이 어쩜 그럴 수 있어 와 여친 표정 봐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나랑 데이트한다고 그랬어 아 듣다보니까 못 들어주겠네 진짜 현친아 가자 와 스카이 보라는 듯이 그냥 보는 앞에서 뽀뽀를 해버리네요 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저번에 데이트한다고 했잖아 분명히 proposing 우리 데이트 방해하지 말라고 멍청한 스카이 헤헤헿 와 이거는 스카이 사절 각인데요? 아아 본 눈 앞에서 프로포즈까지 어어 앗 유아아 잘 가á 스토커파이 후 Hm 더 이상 멋지않게닿아 two 어어 뭐여! 오? 잠깐만 뮤 어어어 거치마 으 무슨일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